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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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박의 범상립대 유상립대 유상립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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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와우! 대한민국은 민주洞ар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하향 변호사 대한민국의 모든 하향 변호사 대한민국의 모든 vinden 그런 날씨가 대통령인지 알고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놈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피켓을 덮이들고 회들어주세요 누가 유선량 지랄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입자하니 기가차네 기옷 7번 안해 기옷 7번 안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조금 더 다같이 모르시는 분들은 피켓을 흘러주세요 듣자하니 기가차네 보자하니 울보시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한 번 더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한 번 더